이 땅이 어떤 지옥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내겠다는 다짐하는 게까지 왔습니다. 지금 난민 심사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원래는 두 달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 그때까지 옥하고 지내야 됨까? 잘 버티셔야죠. 쥐가 먹겠으면 뭐? 기억 안 나? 니가 도적질한 그 돈 우리 어머니 죽은 몸뚱이 파란 팔아서 받은 돈이다 그 말이다. 너도 앞으로 겨울이 더 춥겠다. 우리 엄마도 겨울에 가셨는데. 내 딸 위태로운 아이입니다. 단단한 사람이 필요해요. 그쪽처럼 똑같이 위태로운 사람만이고. 원현! 한 번 더 울어! 우리 홈과의 승루 공단에 한 번. 원현! 나! 근데 이런 내가 행복해질 적에 있는 거가? 오늘의 두 달은 우리 홈과의 승루 공단에 한 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